의정부 소방서와 CJ엘로 나라방송이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안전한 의정부실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의정부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보급하고 재난정보를 CJ엘로 나라방송에 제공합니다. CJ엘로 나라방송은 소방서에서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활동과 재난상황 등을 지역채널에 방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민간, 가치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단계에서는 더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빨리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의정부 시가 조금 더 안전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라방송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